아 이거 지금 몇 장 안 남았어요 이렇게 남긴 것도 오랜만인데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지금 아니긴 한데 7주년 내릴 때도 천장을 쳤는데 지금 단추 하고 있어요 단추 하고 있어요 스킬 야 잠시만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남았어 뭐야 이거 아 야 잠깐만 레어 하나 레어 두 개 유알 하나 와 잠깐만 와 잠깐만 레어 두 잔 레어 두 개 남았어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된다고요 야 잠깐만 아 까비 아 뭐가 까비야 야 이거 이거 걔를 다 올려라 염글이 아냐 뭔소리해 이게 확정이에요 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